조금 전에 제가 우리말이 정보화 시대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글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게 알파벳이나 일본어 한자로는 이렇게 우리말을 가지고 비틀거나 유의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빠르게 글자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세계화를 앞서가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우리말을 가지고 유의를 하는 것은 저는 좋은 일이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우리말로 노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을 가지고 이렇게 재미있게 즐기는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학교에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우리말의 원칙 같은 것은 교육적으로는 꼭 기준은 잡아줘야겠죠.